루피아 일루와 루피아 일루와 루피아 일루와 루피아 일루와 루피아 일루와 아까 따라다녔고 막 갑자기 그래 루피아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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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예요? 말려야죠?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미안해요? 얘네들한테 미안해야지 미안해요 네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? 싸울까봐요 아저씨한테 예쁜 말 한다고 좋은 보자가 아니에요 네 현실이에요 네 똥 묻히고 가끔은 티 묻히고 가끔은 흙 묻히는 게 정말 생물을 다루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네 네 네 네 네